너무 급해서 그런 거 보니까 이해해 주세요. 눈 떠. 이게 다 뜬 건데요. 야 너 지금 무슨... 미쳤어? 미쳤다니요. 아저씨 예쁘게 만들어주려고 최선을 다한 사람한테. 나는 뭐 좋아서 한 줄 알아요? 나도 손해해요. 아저씨는 지금까지 많이 해봤겠지만 난... 맞았어요. 야 난 뭐! 나는 척 부부라고요! 이게 이렇게 쓸 게 아닌데... 이리 와봐요. 다시 한 번 해볼게요. 자 거기서 얘기해 거기서. 나 지금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? 이 상황에서 만지지도 못하면 아저씨가 나보고 다 토해내라고 할 텐데! 이 위기에서 제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? 너 뭐야 지금 이 세속적인 태도는? 그거 안 되면 어쩌려고? 이번에도 안 되면 딱 한 가지죠. 뭔데? 진정한 사랑이요. 필요하면 그것까지도 해야죠! 내가 이 가방을 도로 빼앗기느니 차라리 아저씨를 사랑하겠어요! 죄송합니다. 눈까지 내리게 하고 애쓰셨는데. 저 이제 어떻게 해요? 뭘 어떻게 해? 쫓아내실 거죠? 안 쫓아낼 거야! 진짜요? 사인한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! 죠 진짜 해요? 그럼 언제 나ivid 해요! 대박이야! 폭파 안 안 완료! 그다음 지경이에요. 그렇습니다. 다시 questioned 뭐야. partisan 해,